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홍입니다. 이제 완전한 어떤 봄의 완연함으로요. 울긋불긋 영산홍감 해당화 또 이름 모를 야생화까지 앞다퉈 장관을 이루면서 피어나고 또한 그런 아름다움이 극치를 이루는가 있는데요. 어느덧 벌써 점점 여름의 숙성함으로 변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이와 같은 아름다움이 계속 존재되거나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요. 다시 낙엽지는 가을이 지나면 백설의 혹한과 또 겨울을 맞이하게 되고요. 어느덧 추위에 익숙해지려는가 싶으면 또다시 만물이 약동하는 그런 봄의 계절을 맞이하는 것이 어떤 자연생성의 이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분들의 어떤 아집다툼 또 옳고 그름 이런 데에서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느새 보면 자식들 문제 여러분들 그 조카들 문제로 해서 신경을 쓰게 되다가요. 또 어느덧 현실이 보면 손자 손녀들의 걱정거리로 골치를 썼게 되다가 또 어찌 보면 잠시 후 한 세상을 마치게 될 것이고요. 한때는 우리가 평생 우정을 변치 말자. 그런 친구나 동료 또는 우리 사랑 내세까지 영원하자라고 다짐했던 어떤 연인이 언젠가 다 돌아왔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생자 펠메이치고요. 만나면 헤어져야 하는 어떤 회자 정리의 이치가 아닌가 싶어요. 무상함, 변해가는 것, 생전 안 변해갈 것 같은 사람도 변하고요. 세상에 항상 존재할 것 같지만 사실사철 어떤 계절의 흐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아쉬움도 안타까움도 놓은 상태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에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오늘도 부처님의 진료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 158회차 일주일에 한 번 한 거니까 158회를 하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여러분들하고 만 3년 지금 1개월이 넘어서고 있어요.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천지파량 신중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도 천지파량 신중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불고 무예보살마하살 부처님께서 무예보살에게 이르시되 약선남자 선녀인 등 위제중생 강설 차경이라 하였어요.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중생들을 위해서 이 경을 강설을 하므로 심달실상 특심심리 즉지신심 불신법심이라 실상을 깨닫고 특심심리 깊은 이치를 얻게 되면 즉지신심 그 몸이 바로 불신법심이오 바로 부처님의 몸이오 바로 그 마음이 바로 불법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것이니 그렇죠.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마음이 부처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모신 곳이 여러분들 우리 불상 모신들을 법당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실 옛날 고려초 때까지만 해도요 법당하고 금당은 달랐어요. 그래서 법당은 법문을 하는 곳을 법당이라고 했고요 금당은 불상을 모셔오는 곳을 금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냉정히 보면 금당과 법당이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또 강의를 하는 것을 우리가 강당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도 분류용어인데요 그래서 법당과 금당이 분류가 되어 있다가 요즘은 부처님 모신 데에서 강도 하고요 법도 하고요 또 불공기도 의식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처님 모신 곳을 산다 해서 우리가 법당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불상 모셔놓은 곳을 법당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내 마음이 부처가 되면 내 마음이 바로 내 몸에 안치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 즉 법당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소위 능 지적지혜라 그리하여 능이 아는 바가 꼭 지혜인지라 여러분들 지혜와 지식은 굉장히 확연하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보면 지식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지식인을 우리가 지혜인이다 라고 하지는 않아요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도 어떤 일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어떤 분들을 보면 그분들을 우리가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무람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우리 선지식 분들 조상님들 보면요 지금만큼 공부를 많이 하셨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분들이 오히려 현대 과학 문명에 의해서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과학자나 지금의 어떤 세상 사는 사람들이 옛날 선지식님들이 해놓은 것을 아직도 우리가 문제를 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식이라기보다는 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지식도 좋아야 되겠지만 우리 삶에서는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이치를 아는 바가 곧 지혜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안상경종 종무진색 색 즉시공 공 즉시색 수상행식 역공 즉시 묘색 신여래 즉시 묘색 신여래라 안상경종 눈으로는 항상 종무진색 여러가지 색을 보되 색 즉시공 색이 곧 공이요 색은 물질이고 공은 마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색은 물질이고 공은 마음이다 색 즉시공 그러나 물질이나 마음이 결국은 어때요? 같다는 이야기예요 색이 곧 공이다 여러분들 그래요 반야심경에도 나오는 기절이잖아요 색 즉시공 공 즉시색 수상행식 이렇게 나오는데 색뿌리공 공뿌리색 색 즉시공 공 즉시색 나오잖아요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고 알고보니까 색이 바로 공이다 공이 바로 색이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공한 마음인데요 어떤 분이 그러지 않아요 색 즉시공 색뿌리공 공뿌리색 이랬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공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상이 형성이 됐어요 물질이 형성이 됐어요 이것은 바로 색이 되지요 또 가만히 있으면 공이 돼요 그런 것들이 알고 보면 전부 한마음에서 비롯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또 공이 곧 색이며 수상행식 수상행식이라는 것은 수는 감수작용이고요 상은 상상작용이고 행은 행동작용이고 식은 의식작용이에요 이것도 역공 역시 공임으로 이것이 바로 묘색신여래인이라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이 공한 줄을 알면 공한 줄을 알면 바로 묘색신여래가 되는 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다 보면은요 세상을 보는 눈이 우리가 유관으로 보게 됩니다 유관 또 공관으로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성관으로 보게 돼요 유관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이다 하는 것은요 사실은 비어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있지도 없지도 않다 그런데 성관으로 보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렇게 어떤 여건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성관인데요 우리는 어떤 깨달음의 요체에 들어가게 된다면 성관으로 세상을 관하게 된다 그러니까 유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행복이나 있으니까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 보고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돈도 벌고 명예도 벌고 또 명예도 오르고 권력도 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니까 그걸 쫓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공관으로 보면 어때요?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어요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명예를 구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그만큼 다른 부위가 많이 손실이 되고요 또 권력을 얻겠다라고 하면 또 많은 부위가 손실이 될 수도 있고요 재물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돈을 번다고 하면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육신으로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노력의 대가를 비유해서 형성되는 재물이 육신으로 보면 손실인데 재물로 보면 이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냉정히 따져보면 어때요? 본전이란 이야기예요 육신의 손실이 그 대가만큼 어떤 힘의 작용만큼 작용과 반작용의 이치와 같이 돈이 벌어지는 건가 예를 들어서 노력하는 만큼의 대가가 지불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력과 그 대가가 냉정히 따져보면 쌤쌤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본전치기란 이야기죠 이런 것이 어떤 공관으로 보는 세계고요 성관으로 본다라고 하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런 여건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어떤 정신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여건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떤 바다와 창문 같은 넓은 대자비심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경제에 이르게 되면 화날 일이 없어요 걱정이나 근심이나 번뇌를 할 일이 없어지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열반의 상태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수상행식이 또 공과 색이 전부 공하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게 되면 이것이 바로 묘색신여래다라고 했어요 이상문종 종무진성 성즉시공 공즉시성 즉시 묘음성여래다 귀로는 항상 여러 가지 한없는 소리를 듣는데 이상문종 종무진성 극 성즉시공 소리도 역시 공이고 공즉시성 공이 곧 소리인 줄 알면 이것은 바로 뭐예요? 묘음성여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묘음성 소리가 공안이치를 알게 되면 묘음성여래가 되고 비상후 종종무진양 향즉시공 공즉시향 즉시 향정여래다 라고 비상후 코로는 항상 여러 가지 한없는 냄새를 맡는데 무진양 한없이 여러 가지 냄새를 맡는데 향즉시공 그 냄새가 역시 공하고 공즉시향 공이 냄새인 줄 알면 즉시 향정여래가 곧 이것이 향적여래이고 아니 향적여래 여러분들 풍경소리가요 수천년 이어 왔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풍경소리를 우리가 가지고 가서 보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저희들에서부터 풍경소리가 이렇게 바람이 불면 형성이 된단 말이죠 풍경소리가 있느냐라고 하면 소리가 들리니까 있더라고요 그럼 이리 가져와 보거라 소리는 가져올 수가 없어요 바람의 어떤 풍경과 인연에 의해서 소리가 형성이 될 뿐이에요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평소에 바람이 안 불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공이라는 거예요 공 여러분들 귀로 듣는 소리도 다 공하고요 코로 맞는 냄새도 다 공하고 또 눈으로 보는 세계도 전부 공하지요 그 이치와 다 같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직 뻐꾸기가 보이질 않는데 6월달이 되면 벌써 몇 해 동안 제가 느끼는 건데 양락 없이 뻐꾸기가 울어대는 걸 느껴요 희한하게 저 재작년은 6월 1일날 양력으로 뻐꾸기가 울더니 재작년은 6월 3일날 이렇게 울더라고요 작년에도 6월 1일인가 정확하게 울더니 기가 막힐 정도예요 제가 몇 년째 쭉 이렇게 보는데 그럼 지금 뻐꾸기 소리가 안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뻐꾸기가 없느냐 소리가 안 날 뿐이지 사실은 뻐꾸기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또 6월달 되면 뻐꾸기 울음소리가 나아요 그때는 이제 뻐꾸기가 눈으로 보이니까 뻐꾸기 있다 표현을 한단 말이죠 눈으로 봤으니까 없다라고 표현을 못해요 그럼 가져와봐라 하니까 없으니까 또 가져올 수도 없어요 그건 뭐예요?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없지 않아요 그죠? 6월이 되면 생겨요 근데 그것이 항상 존재하진 않아요 지금 뻐꾸기가 뭐 10년 뒤에 우는 것 아니고요 또 100년 전에 뻐꾸기가 지금 우는 것 아니지 않아요? 알고 보면 어떤 순간에 인연에 의한 어떤 형상이지요 인연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지 뭐 우리가 있다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설상요 종종 무진미 해외진미 미적시공 공적시미 즉시 법피 여러분들 이런 이치를 터득하면 바로 열반세계에 증득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여태 우리가 천지파량경을 3편 읽으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7편 하면 모든 허물이 다 없어지고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이치를 터득하게 되면 걱정, 관심, 본내가 다 없어져요 기쁨, 슬픔, 즐거움, 괴로움 자체가 다 없어져요 그냥 여여한 상태가 되지 않아요? 공한 상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안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읽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이치를 터득하는데 안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방학개비처럼 철이나 꾸벅꾸벅해서 소원 이루기를 바란다는 그런 미신불교하거나 그냥 연불만 하면 독경만 많이 하면 복이 온다 그래가지고 그냥 밥만 먹고 연불만 하고 있는 이런 미련한, 이런 어리석은, 우지한, 우치한 이런 불교인주에서는 안 돼요 이치를 아셔야지 설상료, 종종무진미, 미즉시공, 공즉시미, 즉시법피아래야 혀로는 항상 여러 가지 끝없는 맛을 보는데 바로 맛이 곧 공이고 공이 곧 맛인 줄 알면 이것이 법피아래이고 이 이치를 알게 되니까 부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혀부처란 말이죠 그러니까 맛부처예요 법피아래가 되고 바로 맛도 공이잖아요 여러분들 사탕 하나를 먹어도 어때요? 그 사탕 맛을 계속 보관하거나 유지할 수가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즉공이고 신상, 각종, 종무진, 촉, 촉, 즉시공, 공, 즉시, 촉, 즉시, 지승, 여래라 몸으로는 항상 여러 가지 한없는 촉을 느끼되 뭐가 다 지니까 감촉을 느끼지 않아요? 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촉인 줄 알면 이것은 지승, 여래이고 손으로 여러분들 계속 만진다고 해도 항상 우리가 만지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무엇을 만지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이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라고 하면 무고 있다라고 하면 항상 느껴져야 되는데 공이니까 인연이 닿았을 땐 느껴지고 인연이 안 나면 못 느껴지니까 이것이 바로 있기는 이때 비어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빌공자로서 공이다라는 이야기고요 의상사상 분별 종종무진 법이요 법 즉시공, 공 즉시법, 즉시, 법명, 여래다 의상사상 뜻으로는 항상 여러 가지 끝없는 법을 생각하며 분별 종종무진 법, 한량없는 법을 생각하며 분별, 분별을 허되 항상 우리 세상 살면서 좋다, 크다, 나쁘다 분별을 하지 않아요? 법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법인 줄 알면 이것이 바로 법명, 여래다 법도 공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치를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부처가 어디 나타났다 하면 그 부처를 없애라고 했던 이치가 바로 그 부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처도 역시 뭐예요?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부처가 나타났다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로 형성됐다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에 다니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절에 항상 와서 계신 거 아니잖아요 또 절에 사는 스님들이라고 해서 항상 공부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절에 올 때 있고 안 올 때 있는 이치와 같이 그것도 공이고 내 불법을 배워야 되겠다 법문을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부처님도 공이고 법도 공이다 세상은 전부 공이다 이런 이치를 알게 되면 바로 법명, 여래다는 이야기예요 선남자, 차육근, 현현 그래 선남자야 육근, 육근이 나타나되 육근이 바로 뭐예요? 안이비설신의 눈, 기, 코, 요, 몸 뜻을 나타내죠 여러분들 우리가 108번 내가 형성이 되는 게요 바로 안이비설신의 눈, 기, 코, 요, 몸 뜻이 색, 성, 향, 미, 촉, 법 물질이나 또 소리나 향, 냄새, 맛, 감초, 법 이런 여섯 가지를 보고서는 어때요? 갖고 싶고, 입고 싶고, 누리고 싶고 눈은 어때요? 좋은 걸 보고 싶고 귀는 좋은 소리 듣고 싶고 혀는 좋은 맛 보려고 그러고 몸은 편하려고 그러고 뜻은 좋은 어떤 여건을 만들려고 하고 이런 것이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형성되는 게 육육은 36번 내가 되지요 이것이 뭐 좋다, 보통에다, 나쁘다 또 과거, 현재, 미래에 계속 부딪히니까 36번 내가 3번을 부딪히니까 3, 4, 5, 9, 6, 8, 108번 내가 되는 것이죠 바로 육근이 눈, 기, 코, 요, 몸, 뜻이 안이비설신의가 나타나되 인계구상, 설기선어, 선법상전, 즉성성도가 인계구상, 사람들이 항상 입으로는 착한 말을 해서 설기선어 늘 착한 법이 전화해지면 성인의 도를 이루는 것이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한 마음 속에서 어때요? 나쁜 마음을 가지면 손이 나쁜 일을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 손이 착한 일을 하지 않아요 나쁜 마음을 가지면 어때요? 얼굴이 인상부터 써지게 되죠 좋은 마음을 가지면 어때요? 얼굴이 환해지지요 행동 자체도 어때요? 내가 마음을 좀 나쁘게 먹으면 행동 가짐도 좀 굳어지고요 마음을 착하게 먹으면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이것도 전부 보여요 공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 번 나쁜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눈, 기, 코, 요, 몸, 뜻이 전부 나쁘게 형성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한 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계속 좋게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항상 나쁜 거 아니고 항상 좋은 거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수자성, 수연성 인연따라 상대가 나한테 좋게 대해주면 어때요? 나도 좋게 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상대가 나한테 나쁘게 대하면 어때요? 나도 나쁘게 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왜 그래요? 공 때문에 공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입으로 착한 말을 해서 늘 착한 법이 전해지면 성인의 도를 이루는 것인데 설기사어 악법상전 즉타지옥이라 나쁜 말을 해서 늘 나쁜 법이 전해지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나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에 가장 큰 조건이 뭐예요? 긍정적인 사고관을 가져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긍정적인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라는 이야기죠 우리 불자님들 간혹 그래요 스님 저는 복도 지지지 듣고요 내 팔자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난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셔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글쓰예요 예를 들어서 좋은 음식을 담으려고 하면 항상 깨끗하게 지니고 있어야 되고요 나쁜 음식을 담으려고 하면 안 씻어내면 돼요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글쓰예요 어때요? 부정적이고 안 좋은 사고가 되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만 안 좋게만 생각해요 짜증스럽고요 화내고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고관으로만 살아요 그릇이 들어오지면 여러분들 음식 담을 수 있나요? 음식물이 썩어서 곰팡이가 피고 막 상했어요? 거기다 여러분들 새 음식 담아서 자시겠어요? 아니지 않아요? 그릇을 말끔히 닦아야 되지 않아요? 바로 우리 마음을 말끔히 닦아 놓으면요 좋은 음식을 담는 이치와 같이 항상 어때요? 긍정적으로 좋은 여건이 형성이 돼요 좋은 기운이 들어왔다가 아이고 나는 복도 없고 내 팔자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그릇에 오면 어때요? 자기가 담길 그릇이 아니라고 나가지요 그런 분들은 어때요? 복을 떨궈내는 거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입으로 착한 말을 하고 마음으로 착한 마음을 하나 가지면 입으로 착한 마음을 하게 되고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런 표정이나 이런 것도 아름답게 갖게 되죠 근데 한번 내가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행동가짐이나 말이나 얼굴의 표정이나 전부 일그러지게 돼 있는 것이죠 선남자 선악질이 부득불신이라 선남자여 선하고 악한 이치는 틀림없이 믿어야 하나니라 그렇죠? 선악이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은 아니어요 본래 여러분들 선과 악이 본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한 마음을 내면 나는 선인이 되고요 그렇지 않아요? 악한 마음을 내면 악인이 되는 것이지 본래 내가 선하고 악한 것은 아니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본래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본래 선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되기도 하고 나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유무불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부처와 중생이 있고 없음이 둘이 아니라라고 했잖아요 그런 이치를 터득하게 되면 불의의 경지를 알게 되면 해탈하게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전해 가시면 불의문이 있잖아요 바로 해탈 어떤 경기에 가서 이루어라 해탈 이루어라 해서 절에 상징적으로 세우는 것이 불의문이라는 게 있어요 둘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치를 부처님은 했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종파 만들고요 니편 내편 만들고 개파 만들고 문파 만들고 사실 불교 아니어요 부처님 부처와 중생도 둘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부처님은 어느 종단이시고 부처님 교리는 어느 종파예요? 무슨 종단이 있고 종파가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보잘것 없는 중생들의 어떤 분별력에서 맞는 것이지요 부처님 가르치면 그런 게 없습니다 또 영문도 모르고 쫓아다니는 우리 불자님들도 보면 참 애석하고요 뭔 종파가 그렇게 중요하고 뭔 종단이 그렇게 중요한지 부처님 가르침이 어느 종단이고 부처님의 진리가 어느 종파고 부처님은 어느 종단뿐이셨는지 참 답답하기만 해요 그런 게 어디 있는가 전부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은 중생들의 분별심이에요 그거 없애야 돼요 선남자 인지신심 시불법기 역시 12부 대경권야 선남자야 사람의 몸과 마음이 바로 불법을 담는 그릇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 여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아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바로 불법을 담는 그릇이고 역시 12부의 큰 경전이거늘 그랬어요 12부라는 것은 바로 3장을 12가지로 나눴죠 3장 우리가 12부라고 그래요 3장 12부라고 하는데 이게 전부 부처님 가르침의 경전을 우리가 경장 일장 논자이라고 하고 12부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12가지로 분류하던 형태를 나타내는 거죠 이 팔만대장경이 전부 뭐예요? 사람 몸과 마음에 다 담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시이래 전독부진 불손 호모라 시작이 없는 아득한 예측부터 현재까지 다 읽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털끝 많지도 건드리지도 못하였나니 뜻을 터득하지 못하면 못 건드리거나 똑같은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처님 경전이 얼마나 많아요 10조 9만 5천 48근자라고 하는데 1조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저도 못 신자라고 하잖아요 그 많은 경전을 어떻게 다 보고 읽고 외우겠어요 다만 우리가 공부하는 여건까지만 공부를 하고요 털득을 해서 마음 하나만 바꾸면 경전을 다 공부 안 하더라도 마음 하나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득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불자인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자신이 좋으면 영원하기를 바라고요 또 불리하면 빨리 떨어졌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번민을 하고 어떤 자신의 편안과 이기대로 세상을 만들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걱정, 근심, 번뇌망상이 생기고요 오늘도 전부 걱정하고 근심하고 짜증나 이렇게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잘못 보면 나의 어떤 이기나 입장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입장 같은 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나만 자신이 바라는 대로 자신의 여건대로 만들려고 하다 안 되면 서운하기도 하고 원망감을 갖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좀 더 우리가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는 또 그런 여건으로 내가 상대의 입장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요 평안함 19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 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일봉의 불교에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본생의 집이라는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선물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